무슨 짓이야 아 가버려 에휴 뭔 탑이요 탑 카사린 그리고 제드 벤 온몸으로 나는 미드 유저다라는 걸 좀 어필하는 상대 보고 럼블 에라 모르겠다 가보자 조합이 괜찮긴 하네요 상대가 3AP라 어공 멜모셔스 뜨면 그냥 안 좋을 것 같은데 흠 어? 호샘 미리 먹어 삥 돌아 흐흐흐흫 끝날 때쯤 딱 가서 이녀석 이녀석 나쁘지 않아요 병치 딱 먹어주면서 도망가 절대 안 맞지 피해주면서 먹어주면서 못 먹어주면서 Q로 막아주면서 평파로 먹어주면서 못 먹어주면서 으챠 네 나쁘지 않아 흠 화이팅 흠 흠 위드 정글 솔킬은 좋지 않다 아니 뭐야 우리팀 아래쪽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너무 안좋은디 자 이러면 당겨지겠죠 라인이 병이 없어요 와드로 딱 박아두면 기분이 나쁘겠죠 럼블 입장에서 프리징 안하는 척 하면서 프리징해 자 이러면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다 어? 내가 라인 박지 않았나? 아니었던 걸로 라인 이득을 좀 봅시다 6렙도 아니라서 어밍 가기도 애매하죠 6렙이었으면 그냥 그냥 로밍을 갔을텐데 럼블이 흠 럼블의 더블킬 흠 어우 미안하다 미안해 왜이렇게 화가났니 럼블아 왜그러는거니 무슨짓이야 아 가버려 무리했으면 죽어야지 어딜 과열을 그냥 써 어 어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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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을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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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을 가보자 아 네 여기서는 안전하겠죠 미안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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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다행이다 이달이 노플 아우 다행이다 어 참 이것만 딱 밀고 나도 내려가자 더 없음 님들 상대 텔퍼 없어서 좀 급하다 이거 여기까지 하죠 이걸 아무도 안와? 이건 좀 아니지 나 이거 친다 님들 그 안싸우면 좋아요 그 그냥 빠지샘 좋습니다 진짜 잘 컸는데 이 정도면 내가 잘해야 이기겠는데 이번 판은 가볼까 한 번 아 근데 없는데 가야겠는데 좀 느린데요 진이랑 와우 이걸 뺏어? 미쳤다 그냥 어? 오케이 가보려 가보자 가보자 잡으러 가보자 어 미안 진 전멸이 있어서 무리 안할게요 가보자 가보자 잘 가고 한번 실수 했으면 벌 받아야지 져야지 반드시 져야지 아 수고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사이드 안막을 해? 그러게 누가 사이드 안막을 해? 나를 막았어야지 나를 막았어야지 가보자 가보자 너 왜 나왔어 너 왜 나왔어 조이야 죽어 나도 썼고 아 맛있다 카사딘 약해요 카사딘 약해요 카사딘 약합니다 너프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탑 자크인가? 아 근데 이거 내가 카사딘 하면 AD 너무 많은데? 어쩔 수 없이 딴 거 해야겠네 흠 에라 모르겠다 탑 가레인인가 보네 지금이나 틀고 할까? 케인이니까 이구나 가레인이 밀고 도망가는 방향으로 합치다 나이구나 와 죽을 뻔했다 진짜로 깜짝이야 힝 어떻게 안되나 이거 이거 안되겠다 얘 전멸있잖아 어? 까비 가렛 노플 앗 왜이러세요 왜이러삼 에라이 스택이나 쌌차 앗 아 자 꿀열매 드가자 꿀열매 가야지 왜 바로 나와줬지? 침묵 걸려서 그런가? 와우 믿고 있었다구 이게 정글러지 중요할때 한번 고맙다 이거 양분삼아서 다시 잘해볼게 왜이렇게 가하냐? 너무 센데? 아 그래 수고하고 가버려 살짝 실수를 했지만 뭐 잡았다면 오케입니다 싸일이 킬 먹었으니까 더 이득이란 마인드 제가 실수를 안했으면 제 킬이었겠지만 오히려 좋아 안좋아 좋아 곧 사이크를 먼저 노려야겠는데 이거는 때려 때려 곧 바이옹 나 궁이 없어 아직 얘들아 어? 와 이게 안돼? 바이옹 한번 잡아볼까 저거? 저도 이제 나름 강하지 않을까요? 어? 들켰다 이거는 하면 안될거 같은데? 안들켰으면 하는데 들킨순간 백업이 좀 붙을거라 이런식으로 수고하세요 아 이게 안돼? 아깝다 아니 가렌 레벨 왜이렇게 높아 왜 13레비야 뭐 먹고 컸니? 싸워볼까 한번? 이거 가능? 나 궁이 살짝 쿨이야 가렌아 어? 아 어 화공펑크 사슬검을 가야되나 이거? 어? 지금이다 보여줄 기회 왔다 이거 내 존재이유를 증명할때가 왔다 가버려 가버려 이게 내 존재이유거든 지금 아니네 가보자 가보자 지금이니? 어? 어? 어 안되나? 혹시 안되나요 이거? 무리하진 말자 야 오케이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? 야 무승부로 하자 더이상 좀 그렇다 가버려 이게 왜 안가? 죽어야지 어? 아 네에 아 좋았습니다 죽고요 다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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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그러니 탈론아 죽을뻔했잖아 가능? 잡아줘 봐요 저도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? 와우 가보자 가보자 뭘 무리를 해 얘들아 우리 다 있다고 아 사미라가 세네 헬퍼가 있긴 해요 뭐 안되나? 아 해줘 헤카림 가능하니 근데? 상대의 심파자야 근데 헤카림도 심파자임 아 이건 잡았죠? 와 이걸 이걸 질뻔했어 진짜 다행이다 곧 자 대천사 나온 카사딘 이거 지금 못맞습니다 옛날에 치면 이제 뭐 3위일체 나온 잭스 모락 나온 이렐리아 아니 대천사 나온 카사딘 이거 못맞거든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이거 지금 못맞습니다 여기 핑화를 딱 먼저 박아준 다음에 치아를 차단하고 딱 넘어가서 어떻게 안되나? 어떻게 안되나? 어? 미안하다 갈게요 뭐야 이거 뭐 뭐 임마 대천사 나온 카사딘입니다 대천사 나온 카사딘입니다 바로 그냥 텔포 자 들어가자 가보자 가보자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GG 이렇게 끝이 나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서렌이 안나오네 아 네 한발 늦은 서렌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잇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